안녕하세요 패밀리부동산입니다 부천시 여기 심곡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부천 남부쪽에 위치한 준신축 현장입니다 올수리된 투룸이고요 거실이 있는 투룸입니다 주변에 원미초 가깝게 인접해 있는 현장이고요 이 화면에 보이는 쪽으로 가시면 부천역까지도 도보로 구분해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는 입지 좋은 현장에 보기 드문 투룸 거실이 있는 투룸이에요 1층의 주차 공간이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내부는 아주 깔끔하게 올수리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되게 신축가 된 느낌으로 올수리도 잘 해놨고요 입구 쪽에는 여다지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전실 같은 경우 이문 키놈피 신발장에 있는 전실 모습이고요 이렇게 여다지 중문 옆쪽으로 방 하나 둘 총 투룸이고요 거실 있는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 바로 왼쪽에 위치한 메인 욕실 이렇게 보시면 메인 욕실 깔끔하게 온수리되어 있고요 플랫톤 확장 언더블 세면대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거실 있는 투룸이고요 거실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널찍한 편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짧은 일자용 주방이고요 벽체 타일까지 올수리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에 여기는 그 뜻인 가스쿱탑 이용은 안 되고요 하이라이트로 조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링팬 설치되어 있는 거실 모습 거실 같은 경우에는 매립등으로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나쁘지 않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남양이긴 하지만 보시면 앞에 건물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부천역 역사권 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건물들은 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벽체 같은 경우에도 수입 벽체로 아주 고급 벽체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베란다 있는 방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빨래건조대도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고요 베란다도 이 정도면 제법 널찍한 것 같습니다 세탁기 두시고도 이 앞쪽으로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짐들도 좀 같이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활용도 있는 베란다 모습이고요 나가서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 벅도 쪽으로 이제 창이 나 있고요 두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12년이식 깔끔한 준신축이고요 원미초 인근이고요 부천역까지는 도보로 약 9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좋은 위치의 현장이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유선 문의 주시고요 거실이 있는 투룸 저렴한 투룸석이었습니다 실거 주민 투자 가능하실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패밀리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